멀로카드 좋은거 나왔던데? 멀로카드 좋은거 나왔던데? 저들이 도망가야 재밌어 오워치가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적이 없는 장르라 어쩔지 모르겠어요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외국은 워낙에 그 페이크류가 잘되니깐 좋아하니깐 페이크류가 잘되니깐 좋아하니깐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난 굶주렸다 사냥할 시간이다 45,000이면 가격 적당한데 왜 장르되지 배고30 Screen 전렬여행 Elder Hood fashioned 저들의 뼈로 엘레사, 티리 엘레사, 티리 야스옥 어플인데 털 수 있네 장막자였으면 장막자 문도 대 블라디 라인전지 지금 다 좋아요 간만에 조합이 라인에서 다 우리가 이기는 조합이라 비주얼 히힛 여기서 끝을 보자 빨간... 아까 빨간 깡탈을 샀어야 되는데 잘못 쏴가지고 바탕 한번 보고 바탕도 나쁘지 않네 줄 아까비 퍼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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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nt 으휴 제외도 저들이 도망가야 저 점이 슬편데 저들이 도망가야 슬편데 이제는 2킬 대 2킬이고 라인전이 뭐 나쁘지 않아서 이 판은 이겨야죠 끝을 보자 부지를 좀 찾고 합시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긴 하지만 저 점이 뼈 전치를 흐하 난... 흠흠!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저의 악취는!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여기서 끝을 보자 해적 히힛! 사냥할 시간이다 저들의 뼈로 잔치를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사냥할 시간이다 자 일단 스타트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핑왕 바텀은 일단은 저들이 도망가야 재미있을 텐데 20초 시베드 볼게요 한번 아 이거 마셨어야 되는데 아 큐를 너무 빨리 긁었죠 에이가 왔습니다 마에가 바텀이었죠? 저들을 무려하고 정치해 여기서 던지 야스오까지 다 와야돼 몇판만에 이렇게 좋은팀을 만나지? 얼마 만인가? 데이트도 억지 아 아 아 적들의 뼈로 이거 왜 이리와? 이거 왜 이리와? M이 없어? 어?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사냥할 시간이다. 미드를 좀 밀어야 하는데. 학살 중입니다. 그럴 것 같다. 그럴 것 같더라. 너무 들어가더라. 질버의 특징이죠. 18스텝. 20스텝. 은근혁. 비정루기. 문을 の으로 . 궁극기. 유리핀. 쇼들. 다윗. 엉망. 도망가야 재미있을 텐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사냥할 시간. 사냥할 시간. 마이가 용사를 갔네요 확실히 무조건 좋은데 마스터는 용사를 갖다라는 거는 초반 갱을 많이 하겠다는 건데 약간 땡겨 쓰는 거거든 포식에 비해서 잠시 띕아 네나 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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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21분에 30세기만을 잘 쌓았죠. 다 쌓았고. 여기서 끝을 보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거 내가 베임 1컵 내야되 저들이 도망가야 저들이 찾겠 안돼 안 돼 사냥할 시간이다 저들의 뼈로 잔치를 그래 그래 왜요 제발 왜 그렇게 굵직하게 들어갔어 둘이서 난 굶주렸다 집중해 집중해 라스리안 온디 야쏘 오다 말았어 잡았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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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아.. 아.. 뭐라도 잘라야 할거 아냐 빠다 빠다 잘라도 쓰면 되는데 왜 탓을 하고 그러시냐 아 진짜 진짜 미치겠지 일로 오라고 핑 찍으면 용 왜 아 나 진짜 코르키야 핑 찍으면 좀 와라 용으로 오라고 이 비우신아 뭔 소리인지 몰라 같이 해놔서 파톱까지 잡아야될거 아냐 같이 해놔서 파톱까지 잡아야될거 아냐 아이씨 코르키네드 먹고 이거 이거 잡으러 가자고 아 진짜 얘네들 왜 이렇게 멍청하냐 핑 찍으면 좀 와 아 미치겠네 에이씨 아니 에이 에이씨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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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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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찌그릇 좀 맞으면 좋은데 빼요 아니 그냥 빼라구요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쏘 없어 야쏘 집 아니 좀 빼라구 이씨 말 좀 말 좀 듣자 좀 아씨 미치겠네 저들의 뼈로 잘나시려면 그럼 베인 잡으러 와 베인 잡으러 간다 버인 잡으러 베인 잡으러 좋아 마지막 아 너네는 도대체 어디가 터는건데 근데 아니 이 좋은 싸움을 왜 안할까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 미치겠다 죽겠네 진짜 아 그니까 압승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지금 진짜 세거든요 욕 몇 번 이제 욕만 다 놓치지 말고 싹 다 먹읍시다 끝을 보자 도망가야 재밌어 아 진짜 같이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데 왜 자꾸 혼자서 저지랄을 하실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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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같이 싸워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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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wan 아 아 아 그렇 아 경고가 아 여기 둘인데 세 상태 털리네 세 상태 아 먹췄네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안먹혔어? 저들의 악취가 느껴지는군 뭐에 안 먹지? 저들의 뼈로 전치를 그것만 밀고 떠보라 그러네 아니에요 그 위에 악취가 느껴지는군 아 그래 알겠습니다 혹시 이 손을 모아ya 에다 하아... 짜증나서 못하겠다 진짜. 저들이 도망가야 재미있을 텐데. 여기서 끝을 보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저는 지금 engage cómo Jean hanmii 스택opa 성нал이 나 switched 올 거고 Hans chyungkolonu가 엉덩이입니다. 전주는 못하겠다 서로 피지 전통으로pen 삶에 빠져내겠습니다. 훔쳐 저들 도망가야 재밋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냐 진짜 어떻게 할 수군 저들의 뼈로 잔치름 여기서 끝을 보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탑 없어야 돼 졸라 유리했었던 거를 얘네들도 진짜 난 굶주리였다 유리할 때 마무리 짓는 게 아니라 혼자 나가다 아 진짜 저 새끼는 잘리는 게 일이야 아 하필이면은 씨와 스타리네 선고네 아 떡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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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계속 잘리니까 그렇지 비우시나 아유 씨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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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이 도나 하아 재미있을 텐데 하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씨 하아 sche 왜 이렇게 이제 알았어 나가지 말라는 거를 이제 알았냐 지가 그렇게 나가가지고 짤려놓고 나때문에 진거 아니야 이미 벌써 터졌는데 뭐 너무한다 진짜 씻고귀 딜벌 아이가 내가 던진 부분에서 기울으긴 뭘 내가 던진 부분에서 기울어 개소리하고 앉아있어 이미 다 겁나 유리한거 던져서 계속 달려가지고 터진 다음에 그렇게 된거지 무슨 발같이다는 소리가 뭔지 했어 하아